우리 캐릭터 고르자. 나는 킹폭탄! 제일 센 거 같아, 파워가? 얘 좀 궁금해, 근데 나 솔직히. 나도 핑크색이니까! 피치! 나는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 마리오! 오! 파리? 룩! 오! 내가 보여줄게! 자세가 되게 좋다.. 잘 봐! 응! 쉬고! 오우! 오우! 멋있다! 어떻게 해야 나이스? 언제 배웠어? 기본이지? 기본? 민아 언니 피치 혹시 참 잘 어울리네 홍조 같아 피치랑 끝까지 랩을 한 번 보자 이쪽으로 틀어야겠다 나랑 방향을 잘 파악해야겠다 이쪽으로? 응 이렇게 갈게요 네 잘했어 오우! 오우! 안 돼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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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가 무서워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? 폭탄인데 터지는 거 아니야? 못 비춰야 돼 채호가 너무 어려운데? 잘 쳐야 돼 내가 하나 둘 셋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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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ahu 오케이 였어! bin asthma 반oir이 다 함께 닌텐도 스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